헤어질 때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? 미안하다 손목 잡아서 엄청 미안하다! 날 그따위로 갖다 쓰지마! 엄청 미안한 거야 그거! 유치한 거야 그거! 내가 그런 연기까지 해가면서 시경 써야 되는 건데 왜 시위하는데? 사랑은 바라지도 않는다! 난 심심하다 진짜! 저 녹음했니 내가 무슨 짓 하나? 그냥 습관이야 내가 이사 온 뒤로는 하지 말았어야지 녹음해도 안 듣고 지워버리는 게 대부분이야 들어와 자 뭐라고 안 할테니까 어쩌다 같이 잘까봐 겁나나? 야! 왜요? 있던 거야 자기야! 잤다고 말해줄까? 사랑한다고 말해줄까? 배달키 해줄까? 라든지 탄 넷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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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